여러분 안녕 여기 서귀포에 우물교라고 있더라구요 또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근데 일단 볼게 있는지 모르겠네 뭐 교란 같은데 이렇게 한 바퀴 도는건가? 일로 한 바퀴 도는 것이라고 하네 산책하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좀 산책에 좀 오 여기 예쁜 돌담돌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헬로우 너무 예쁘긴 하다 자연히 와 진짜 최고다 최고 최고 저희 왕자 나는 사실 맛있다 자 여기서 너무 슬픈 사실 또 저희 탑버스 갖고 온거죠? 응 탑에서 응 음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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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거의 주가암 엄마를 다니는 주가암 뭐 거의 사람들은 거의 다 코로나 거리는 거 아니야? 응 응 나 선생님도 가지고 응 나 마스크를 했는데 오늘 자 아휴 나도 아직 코로나가 아직 다 안나오구나 난 아까 막 설사하더라 아직 코로나가 다 아직 안나와 나도 안 걸릴 줄 알았는데 걸려버리네 그냥 안 걸릴 줄 알았는데 걸려버리네 그냥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음 오늘 아침 쉽지가 않아 밥을 한번 넣어볼까? 맛있을려나? 코로나가 오래갖죠 즐기다 즐겨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 날씨는 왜 날씨대로 덥고? 깻잎 맛있다 깻잎 맛있어 여기 고기에 싸먹으면 맛있겠다 달콤하자 음... 아 아까 병원에서 만난 아이는 가이브 코로나 관련? 응 가이브 다 관련해 마스크가 아닌 사람은 어디서네 뭐 딱해가지고 코로나씨 오 아 이거 언제 가?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